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춘천시가 32개 외곽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희망 택시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춘천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춘천시민 1명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확인했습니다. 춘천 지역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자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주요 도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계획은 평화 지역 활성화로 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평화 이슈가 대부분 주요 정책에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를 하고도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강원도의 주요 도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평화 지역 활성화, 동계올림픽 1주년 올림픽 분위기 재점화, 강원형 일자리 창출 등을 내년 주요 도전 목표로 세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련된 평화 분위기를 살려 내년 사업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원도의 의지가 읽힙니다. 기존 보고회와 달리 일반 직원과 주민 예산위원, 전문가 등이 질문을 하고 실 국장이 답하는 독특한 토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북한 수역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견제하고 수산자원의 남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변성균 환동의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는 동계올림픽 사업의 하나로 강릉역 차고지 공사 등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임금 3억 원 가까이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건설 노조 측은 각종 올림픽 공사를 한 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가 천여 명. 체불액 수는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뺏힌 사람은 3사람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지가 완전히 통제 박사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체 체불 임금액은 25억 원 정도고 대부분 하청, 재하청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 발 빠졌습니다. 한국의 관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재하청 나오고, 버스 같은 경우는 5차 하청까지 나왔더라고요. 강원도의 자랑이자 희망이 된 동계올림픽. 정작 올림픽 공사를 한 노동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일한 대가조차 못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철원에 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난가코드 PLN4Q4가 적힌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1kg당 0.04마이크로그램이 검출돼 기준치를 2배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에서 보관, 유통한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는 중이라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는 오늘부터 전체 90개 노선 중 32개의 외곽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희망택시를 투입했습니다. 춘천시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를 대신해 희망택시를 투입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신부급과 동네면을 제외한 8개 면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동, 대한운수 전체 90개 노선 가운데 58개 노선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지역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춘천시민 1명은 다른 지역 거주자며 현재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을 뿐 전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춘천 지역은 안전하지만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 대응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춘천 권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춘천성심병원은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 구역의 전 병상을 1인실로 마련했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시설을 갖췄습니다. 춘천성심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돼 앞으로 3년 동안 춘천과 가평, 양구와 인재, 홍천과 화천지역 중증응급환자들의 치료를 맡게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용카페가 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여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두를 담고 커피를 내리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종이 가방에 빵을 담아 전달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빵과 음료를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에서는 1호점, 도내에서는 4번째입니다. 관리 매니저 1명과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근무하게 되는데, 모두 바리스타나 제빵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간을 제공하고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습니다. 수익금은 전부 직원들의 급여로 돌아갑니다. 장애인 개발원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등에 채용 카페를 마련하는 아이갓 에브리싱 사업입니다. 19살까지 정규 교육이 끝나면 갈 곳이 없어 주로 집에 머무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더욱 확대됩니다.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을 연 20개소 정도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약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으로 전국에 25개 카페가 생겼고 85명의 장애인이 채용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홍치에 바다향기로 등 강원 동해안시 군들이 해안 생태탐방로를 이용해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양양군도 경치가 좋은 해안군 경계구역에 탐방로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이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 중인 수산항 요트 마리나 주변입니다. 군 경계 철책을 통과해 해안가로 가까이 가보니 잔잔한 바다에 기암 괴석들이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위해 지나는 산길은 바다를 조망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해안가의 경치도 뛰어납니다. 양양군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해안탐방로 5km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코스 설계와 군부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경치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수산항에서 동어리 구간 1.5km는 군 경계 대체 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최근 군 작전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양양군은 나머지 두 개 구간도 연차적으로 탐방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연말까지는 관련 기간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내안에는 국비 신청을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0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사업 공사 및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 또 다른 명품 해안 생태 탐방로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도의원 10명은 오늘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현장을 찾아 현재 공사 진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레고랜드 사업이 제2의 알페인시아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비리 사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만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LL개발은 이달 중 레고랜드 본사인 멀린과 실행 협약을 맺고 멀린 주도하에 책임 준공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29건에 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는 299건, 피해액은 33억 8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검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추적 활동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총책과 콜센터, 관리책 등의 검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태백특수학교 이사회가 공립전환에 찬성 의사를 보여 특수학교 공립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태백특수학교 이사회 측은 지난 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학교를 공립화하기로 결정하고 도교육청에 정식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전환 결정에 앞서 해당 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교직원 고용 승계와 기숙학교 운영 지속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한 공립전환 검토 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춘천호에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를 군장병과 한강수력 원자력이 나서 오늘 제거작업을 벌였습니다. 한수원은 춘천댐 상류로 이동한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육군 2군단 장병들의 지원을 받아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호에서는 25톤가량의 쓰레기를 제거했고 앞으로 170여 톤 정도가 더 남아 열흘 정도 작업을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북한강 수계로 떠내려온 쓰레기 4천 톤 가운데 2천 3백 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 산림문화 방람회를 앞두고 오늘 세부추진계획보고회가 인재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세부추진계획보고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문화와 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개 분야와 5개 존으로 구분돼 실시하는 이번 행사의 세부사항을 점검합니다. 또한 산림을 활용한 산업화의 가능성 등을 점쳐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방람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인재 나르샤파크 1원에서 열립니다. 홍천강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마을 주민 56살 A씨가 2미터 정도 깊이에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올여름 홍천강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원으로 인한 A씨가 물속 부표를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추석 소포 우편물은 작년보다 8%가량 늘어난 98만 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원 지방 우정청은 오는 28일까지를 추석 우편물 처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개별 택배와 당일 특급 소포 우편의 접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 처리를 위해 200여 명이 추가 투입되고 8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됩니다. 추석 이전 원하는 날짜의 우편물을 받으려면 가급적이면 오는 20일 이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산행 중에 뱀에 물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등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43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출동을 분석한 결과 산악사고의 41%가 가을철에 발생했다며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춘선 ITX 청춘열차 일부 탑승객의 무임 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 용산과 춘천을 잇는 ITX 청춘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14만 1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춘열차가 개통된 2012년 3만 7천 건이던 부정승차는 2015년 4만 5천 건, 2016년 4만 6천 건, 지난해는 5만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